하이 유튜브 친구들 하이 아니 남은 거 또 먹네 아니 남은 게 아니라 또 시킨 거야 사람이 어떻게 남은 걸 먹니? 더럽게 걔도 아니고 짬타 이거야 짬타 이거? 애기는 들어왔어? 응 애기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어 응 나 이렇게 큰 소시지는 별로더라 내 입이 너무 짜여서 다이어트 실패 아니야 아직 왜냐면 다이어트 내일부터거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실패야 음 이거 가사 말해봐요 가사 보게 Don't start the musical 맘쳐있어 아니 춤춰도 올라가 말고 이걸 알파벳으로 써오라고 Don't start the music 왜 맘쳐있어 이거 알파벳으로 써오라고 너네 알파벳 몰라? 너네 내가 샤머 팬으로 써 어? 한국어밖에 모르라고 가르쳤니? 너네 내가 뉴욕어 많이 가르쳐줬잖아 진짜 많았어 Don't stop the music Stop 맘쳐 너 틀렸어 귀여운 형이 너 틀렸어 와 이거 우유 진짜 맛없다 샤머 팬 되려면 뭐 알아야 합니까? 예스 1 더하기 1은 뭐죠? 1 더하기 1은 뭐예요? 맞아 Don't stop the music 근데 이게 아니 이 틀렸어요 봐봐 Don't stop the music 왜 맘쳐있어 이걸 알면 근데 나한테는 Don't stop the music 멘쳐있어 이렇게 들린다 코레라 들린다 오해가 아니라 존나 가사 발음 똑바로 해 비트니스 와 이거 비트니스 노래잖아 에이스 거야? 똑같이 세 달자가 헷갈렸어 이해해줘 이해해줘 너네 마음 넓잖아 이해해줘 우유 좀 맛있어 이게 진짜 너무 맛없는 우유 얼른 먹어서 없애야 돼 이거 우유 진짜 뻔뻔해 야 너네 이거 우유 만들 때 맛 평가 안 했니? 서울우유야? 야 어우 진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야 이거 서울우유 팀장 나와 서울우유 팀장 나와 어 서울우유 팀장 나와 그 맛을 시식을 안 했나봐 만들 때 그치 아니 아니 싸인 있어 싸인 있지 제가 팀장입니다 야 너 뉴욕으로 따라와 야 너 뉴욕 댁에 앞으로 와 팀장 응 언니 아이유 가을 욕했어 아니 나 가을 욕 안 했는데 나 가을이랑 친하니 내가 가을 욕 안 했어 나는 데뷔하면 이름을 봄으로 지르려고 봄이나 여름 뉴진스 하니 아니 뉴욕 하니 몰라 하니 하면 2XID 하니지 뭔 뉴진스 하니야 솔직히 하니하면 2XID 하니지 1위 보니하니 2위 2XID 하니 3위 3위 누구지? 뉴진스 하니는 아니야 야 뉴진스 데뷔한지 한 달 됐지 않았지? 앤맥스 알아 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난 걔네들이랑 같은 방송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이잖아 내가 더 잘 알아 내 경쟁자들인지 내가 모르겠어? 와 진짜 맛없다 와 와 우유 진짜 맛있어 이거를 근데 이 우유 한 번 먹고 다시 사보는 사람이 있을까? 진짜 어때 우유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진짜 왜 먹어? 아 이게 비싼 거야 우유가 억지로 먹는거지 억지로 음 트와이스 저게 나랑 저게 알지 저 얼굴 진짜 조그맣고 키끄네 저 얼굴 진짜 조그맣던데? 저 언니 얼굴이 진짜 존맞잖아 저게 저거 나 깜짝 놀랬어 내가 얼굴 짜는건 닮긴 닮았어 애들아 내 관성 어때? 내 관성 너네 관성 믿어? 너네 관성 믿니? 아 목이 늦었다 아 언니 무용 전공생이라 했잖아 인증해줄 수 있어? 인증하면 뭐가 좋은데? 인증하면 뭐가 달라져? 사람 차별 아니야? 무용 전공생이면 뭐 대우해주고 무용 전공생 아니면 대우 안해주고 뭐 그런거 있니? 똑같은거 아니야 그냥? 응 다이어트 하면서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야 다 걸고 날 지금 왜 먹는 줄 알아? 유튜브에 올릴 영상 찍으려고 응? 억지로 먹는거야 억지로 누구는 막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이런거 먹고 싶어서 막 그냥 먹는 줄 아나 본데 그건 아니야 억지로 먹는거야 아마 프리 유튜브 당연한거야 아 이거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나 이거 먹을 때마다 진짜 고 여러분 이거 꼭 사드세요? 아무튼 여러분 이거 꼭 사먹어 그냥 서울유 아니고 서울유유의 저지방 100% 먹어 알지? 꼭 사먹어 오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유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네도 먹어봐 진짜 맛이 없어 우리 저지방 우유 챌린지 하자 맛없는 이 고통을 나 혼자 느끼기엔 좀 그래 너네 이거 페리점에서 사가지고 한 컵 원샷하는 거 찍어서 올려 나만 느끼기엔 너무 억울해 아 너무 느끼기엔 이거 먹을게 나 사이다가 없어 그냥 그 사이다 존나 달잖아 나 당구 싫어해 살찐단 말이야 당구는 당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? 당은 살쪄 어떻게 나 이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찌게 응? 그딴 거 처먹으라 생크림 요거트 네 아우 느끼해 이거 존나 달아 아우 존나다 갱신아 사이다 좀 사와 빨리 왜? 아 빨리 나 너무 느끼해 아 좀 이따 좀 이따 사온다고? 맛있어 착하니까 이해해주지마 언니 한소리 닮았어 나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장신 그 여자랑 잤어 안 잤어? 솔직하게 말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평생 자기 원망은 하겠지만 용서해줄 거고 솔직하게 말 안하면 우리 진짜 끝이야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니 얘들아? 내가 연기 학원 다녔어가지고 연기를 좀 해 음 와 너무 똑같다 음 겁나 이쁘다 아니 나 얼굴이 진짜 나는 내가 무당집을 간 적이 있어 무당집 갔었는데 무당이 나한테 모르는 줄 알아? 나는 얼굴로 먹고 사는 팔짜래 대박이지? 그래서 와 이 집 진짜 용하다 이러고 50만원 딱 주고 나왔어 진짜 대박이지 아이브 좋아해요? 음 아이브? 아니 관심 없어 난 카리나가 좋아 카리나 그 사람은 그게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하관리에 단면은 하관 운명살 나는 카리나 난 그래서 카리나를 좋아하는 거 같아 한솔도 그렇고 근데 얼굴이 완전 한솔이와 카리나랑 비슷하거든? 내 주상이 메출렬 주상이야 음 열폭하지마 너나 열폭하지마 야 너 나처럼 좀 솔직해져 제발 부탁이야 왜 솔직하지 못해 응? 어우 이거 완전 생크림이다 와 이거 로제가 아니라 완전 생크림이네 아이브 이서 좋아해요? 음 이서 착하긴 한데 별로 땡기는 스타일은 아니야 응 그냥 그래 뭐 어리니까 그냥 동생으로서 좋은거죠 이서는 동생으로서 좋아요 그냥 아 너무 느끼하네 너네 샤모호는 어때 샤모호? 샤모호 걔 이뻐? 걔 방송 되게 많이 한다런데 千RL 사시네 살을 내가 샤모호야 살을 내가 샤모호 하거든 신기하지 신기하지 백두콩 før 나 방송 접었었잖아 2시간 동안 나 정확히 말은 안했어 언제까지 접는다고 2시간 접었어 그다지 방금 복귀했어 맛있어 음 차은이 안녕 아 너무 느끼해 음 맛있어 자 일단 아라니 잼매들이 좋아하게 만들었네 소스래 유신추 소에 유신추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서 지금 개별로요 내가 눈이 피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예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몸매만 다 예쁘지 얼굴은 그냥 쌉팔로 민지가 예뻐 민지는 근데 막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어 그냥 얼굴 조그만가 그것밖에 없는데 얼굴 조그만가 진짜 예쁜 거는 한예슬 딱 봤을 때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 딱 봤을 때 진짜 여자 되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생겼다 이런 거 그럼 감사합니다.